자 정찬님 저한테 몇 번 질문을 하신 거 같은데 그전에도 질문하셨죠 다른 종목 같고 주식 몇 년 하셨다고 그랬죠? 이 종목을 최근에 매수하신 거 같은데 재무고조나 이런 거는 뭐 다 파악하시고 매수하신 거예요? 유튜브 방송 듣다가 추천해서 그러면 그쪽에다가 질문하셔야지 저한테 아니 조 바이든이 대한민국 주식 시장하고 뭔 상관이 있다고 앉아가지고 조 바이든 테마주를 찾습니까? 그 사람이 대한민국하고 뭔 큰 문제 있어요? 아니 예를 들어가지고 테마주라고 해서 뭐 이낙연 테마주라든가 뭐 이재명이 테마주라든가 그런 거는 제가 그래도 그나마 이해를 하는데 아니 조 바이든이 대한민국 시장하고 주식 시장하고 뭔 상관이 있다고 작전 세력들이 앉아가지고 그런 거 갖고 맨들어가지고 파는데 들어가서 올라갈 거냐 안 올라갈 거냐고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답변 드릴 게 없잖아 적정 주가가 얼마냐고요 그 부분은 제가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추천드리고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정보 공유를 해드리는 거는 제가 해드리는데 이게 공개 방송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먼저 이 종목을 투자하기 전에 주식 투자하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주식 투자로 하셔가지고 지금 매일 저기 뭐야 지금 오늘 아침에도 제가 저 3%라는 TV를 지금 계속 지금 방송을 지금 하고 있는데 어제도 매일 마찬가지고 1년 정도 되셨다고요 그러면 재무제표는 어느 정도 보실 줄 아시는 거 아니에요? 1년 정도 됐으면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재무제표 볼 줄 아는데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방송에서 추천 같은 거를 유튜브 방송을 들어가서 추천 같은 거를 뭐 받고 이렇게 하시더라도 공부를 하세요 제가 어제도 주식 초보자 1달인가 2달인가 3개월인가 됐다는 분하고 제가 어제도 상담을 했는데 매수를 해놓고 불안할 거 같으면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렇게 앉아서 시간과 공을 들이고 헛고생하지 마시고 그 시간에 공부하시라니까 내가 매수해놓고 앉아가지고 불안할 거 같으면 일단 투자를 접으세요 자본금은 있으니까 먼저 돈 벌려고 먼저 이 시장에 들어왔으면 공부를 먼저 하셔야지 공부를 어느 정도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도 좀 하실 줄 알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가지고 뭐 매수했는데 뭐 이 종목이 어떻게 되냐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제가 옆에서 도움을 해드리고 아 이 종목은 재무구조가 어떻고 기술적 분석이 지금 현재 어떻고 자 그러니까 한번 좀 기다려 보십시오 라고 얘기하면 이게 도움이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그런 얘기 백날 해봐야 뭐합니까 이 종목은요 지금 하방 압력이 강한 종목이에요 그래서 올라만 오면 때려 맞고 밀린다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냐 오늘 현재가가 깨지면 아까도 2860원이었나 아 2800원이네요 자 오늘은요 무조건 이 종목은 튀어 올라와야 돼요 이번 주에 무조건 튀어 올라와야 된다고 못 올라오면 이 종목은 하방 압력이 강한 구간이기 때문에 추세가 무너질 수 있는 거니까 자 무너지면 손절을 칠 거냐 손절을 칠 거 같으면 이 종목을 뭐하러 사요 손절치면 내 돈이 날아가는 거잖아 그러면 결국은 수급이 강하게 올라와 주든가 아니면은 주포가 일부러 주가를 끌고 올라가든가 그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내가 이 주식을 사서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주가가 밀리면 추경매수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런 전략을 짜시고 앉아가지고 들어가셔야지 언제까지 앉아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그렇게 계속 그렇게 투자하실 수는 없잖아요 불안하게 그러면 돈을 벌려고 먼저 아 돈 벌려고 이 시장에 들어온 거니까 그러면 들어왔으면 내 돈이 잃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지식을 겸비해도 돈 벌기가 어려운 곳인데 어떻게 남의 말을 믿고 그렇게 덥썩덥썩 사세요 이 시장에 돈 벌려고 들어오신 거니까 여기저기 지금 계속 다니시는 거잖아 제 방송도 듣고 남의 방송도 듣고 왜 그쪽 가서 뭐 방송하는 거 듣고 앉아가지고 무료하고 무료 추천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사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왔다갔다 하실 시간에 제가 생각하기엔 올바른 사람한테 종목 추천을 돈 주고 받아서 내가 올바르게 투자를 할 자신이 없으면 그냥 모든 거를 싹 다 접고 이 시장에 공부만 열심히 하시면 돈 벌 수 있는 곳은 확실해요 확실하니까 확실한 장이니까 내가 지식에다가 더 투자를 하겠다 그리고서 그냥 모든 걸 접고 공부를 하세요 여기저기 막 돌아다닐 시간에 제가 어제 한 달인가 두 달 두 달 된 친구한테 제가 그 얘기 해줬거든요 그게 정석이니까 돈 벌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어요 아니면 아 나는 모르니까 정말로 실력 있는 사람한테 비용을 내고 추천을 받고 리딩을 쭉 권리 분석을 받으시는 게 낫지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제가 시항 분석을 해 드리면요 2800원이 깨지면 안 된다고요 이 종목은 2800원이 마지노선이기 때문에 여기 깨지만 하방 압력이 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는 작전 세력들이든 주포든 이 종목을 끌고 올라가는 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종목을 끌고 올라가려고 하는 주포가 있다면 절대 이 종가상 2800원은 안 깬다고요 자 깬다는 건 이 주가를 끌고 올라가는 주포가 없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여기저기서 확신이 있는 투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쪽에서 방송을 들었으면 뭔가 믿음이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그 사람들이 방송하는 걸 듣고 사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저보다 더 많은 정보가 있겠죠 뭐 조 바이든 뭐 테마주라고 하니까 저는 조 바이든 테마주가 국내 시장하고 상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그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작전을 피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거에 잘못 들어갔다가 인생 말릴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단지 이 종목이 나쁜 종목은 아니에요 종목 자체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다음서부터는 방법론을 바꾸세요 제 얘기 약간 좀 쓰게 들릴 수 있는데 그게 정석이에요 그게 정석이고 그게 돈 버는 가장 빠른 길이니까 방법론을 조금 바꾸십시오 바꿔서 조금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내가 만약에 확실한 지식을 배울 데가 없어요 방법이 없어 이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이 사람 얘기가 맞고 저 사람 얘기 들어보니 저 사람 얘기가 맞는 거 같아 그래서 도통 감이 안 잡혀 그러면 비용을 지불을 해서라도요 정말로 저 사람한테 내가 배워야 되겠다 싶으면 비용을 아끼지 마세요 비용을 아끼지 마시고 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이다라고 해도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많이 보시잖아 그래서 내가 저 사람한테 한번 배워야 되겠다 싶으면 비용을 아끼지 마시고 배우세요 그게 빨리 돈 버는 비결 중에 하나예요 내가 혼자서 독학으로 이걸 풀어내겠다 그럼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아무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맨땅에 헤딩하는 거니까 그죠 그 대신 돈은 안 들잖아 그래서 본인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기술적 분석이든 재무분석이든 여기저기에서 들었던 얘기를 다 공통적으로 추렴을 해서 아 주시 시장이 이런 것인가 보구나 라고 해서 나름대로 자기의 그 교육법 이거를 갖다가 확립을 하시든가 아니면 난 도통 몰라 그리고 이건 확신이 없어 이 사람 얘기 들어봤더니 이 사람 얘기가 맞고 저 사람 얘기 들어봤더니 저 사람이 맞아 그래서 도통 모르겠어 얘기가 다 틀리니까 그러면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차라리 돈 주고 내가 고수 만나가지고 배우는 게 훨씬 더 확실하겠다 그러면 과감하게 배팅하세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 이 시장에서 나만의 스승을 한 사람하고 만들어서 인과관계도 만드시고 이게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이 시장은 지식이 무조건 돈입니다 그러니까 배우셔야 돼요 배우시고 모자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씩 조금씩 질문을 하시면 제가 답변 드릴 수 있어요 지금처럼 제가 말씀 드리잖아요 조금 이렇게 어디서 배우셨는데 지금 주가가 이게 지금 어느 구간이냐 아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리죠 종가상 2,800원이 깨지면 이 종목은 수급이 무너질 수 있다 라고 하면 무슨 말길이 그게 무슨 말길인지 알아들어야 돼요 아 왜 여기서 주가가 밀리는가 아 왜 여기서 주가가 밀리는가 이 종목은 하박 압력이 왜 강하다고 저 사람이 이야기하는가 올라만 오면 오면 몇 십원만 올라오면 왜 때려 맞고 자꾸 밀리는가 알아야지 대응을 할 거 아닙니까 알아야 또 어디 가서 추천을 받더라도 아 이 구간에는 아무리 뭐 테마주가 있든 어떻게 됐든 이 구간은 때려 맞고 밀리는 구간이니까 들어가면 안 돼 라고 본인이 판단을 내리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시장은요 제가 누차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주시 시장에 들어오셔가지고 제 얘기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주시 시장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이 다 그래요 아 이건 뭐 저기 얘기하면 좀 기분 나쁘실 거 같아서 제가 얘기를 안 할게요 아무리 좋은 얘기라고 해도 듣는 사람이 안 좋게 들으면 굉장히 기분 상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아까 그 얘기에요 그게 정석이니까 정석대로 따르십시오 정말로 괜찮으세요 제가 그럼 말씀 드릴게요 자 이 시장을 바라보는 사람이 두 가지 시각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 자 제가 아까제도 그 전에 제 방송을 계속 꾸준하게 들으셔가지고 아시잖아요 제가 뭐라고 했냐 내가 노력을 내가 다른 사람한테 어떤 대가를 바르기 위해서는 요즘 세상은 무한정으로 일방적으로 전의를 베푸는 곳은 없어요 다 서로 주고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을 들으면 돈이 되는 종목이니 나한테 후원을 해주는 사람한테는 내가 대박주로 선사를 하겠다 그 대신 돈이 없어서 정말로 성공하고 싶은데 정말로 돈이 없는 사람들은 방법론이 있다 우리 여기 국민계약관성에 들어와서 회원으로 가입을 하고 하루에 포스트 하나라도 쓰고 그러면서 서로 인과관계를 주고 받고 하다가 보면 사람이라는 게 정이 생기기 때문에 정말로 돈이 없는 사람들은 제가 도와드려요 그런데 단 한 명도 와가지고 글 쓰는 사람들은 없어요 자 그런 사람들을 제가 도와주고 싶을까요? 객관적으로 그래서 남한테 조금이라도 서로 주고 나는 물질적으로는 내가 도움을 줄 수는 없지만 뭐 하다못해 뭐 들어오셔가지고 카페에다가 뭐 국민계약 좋은 일 하는 것 같은데 잘 됐으면 좋겠다 말은 말이라도 해주고 인과관계를 이렇게 맺어지다가 보면 알게 모르게 아 제가 봐서 아 저 사람은 돈은 없는데 정말로 성공하고 싶다 그러면 저는 여태까지 그런 사람들 다 도와줬어요 자 그런데 주시시장에 와가지고 앵벌이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분들이 다니면서 전 재산 다 말아먹습니다 무료 종목 추천 뭐 이렇게 해서 걔네들한테 전 재산 다 말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시시장에 돈 벌러도 딱 왔는데 어떤 놈은 돈 받고 팔고 어떤 놈은 돈 안 받고 팔아 자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확률적으로 어디로 쏠리겠어요 돈 안 받고 추천받는 대로 사람이 자연스럽게 쏠리는 거예요 그런 데에 사기꾼들이 지천에 깔려 있다라고 생각은 안 하세요? 그래서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물론 전부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 거에 대한 판단 아 저 사람이 무료로 추천하는데 정말로 개미들을 위해서 정말로 헌신하는구나 라는 거에 대한 판단은 최소한 하시고서 추천을 받으셔야 되는데 정차님이 그런 생각을 갖고 그 방송을 듣고 추천을 받으셨냐고 본인이 혼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곰곰이 판단해 봤는데 아 저 사람은 종목 추천을 하는데 앉아가지고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개미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야 라고 판단이 드셨으면 그 사람 말을 믿으셔야지 그죠? 그래서 앞으로 이 주식시장에 들어오셔서 돈을 버시려고 하면 첫 번째 내가 무조건 배워야 된다 남이 아무리 선위에 아니면 정말로 개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좋은 종목을 추천을 하더라도 아 내가 저 사람이 정말로 진실성이 있는가 실력이 있는가도 다 검토해 보시고 자 그거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려고 그러면 판단을 내리려고 하면 최소한의 내 지식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어차피 배우셔야 돼요 무료로 추천하는데 굉장히 많아요 제가 예전에도 방송을 하지만 옛날에 20년 전에는요 그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 카페가 이 주식 카페가 세력주들하고 다 연결이 돼 있대니까요 연결이 돼 있어서 개미들이 비싼 돈 내고 추천주 받는 거 싫어하잖아요 10명이면 10명 10명이면 10명이 다 싫어하지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자연스럽게 무료 추천주를 쫓아다닌다고 자 그리고 그러면은 유료 추천주를 하는 애들은 다 실력 있고 정말로 진정성이 있는 애들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요새는 아침에 그러니까 제가 주식 카페 하잖아요 그러면은 문자메시지가 옵니다 뭐 뭐 땡땡땡이라는 종 뭐 오늘 얼마까지 뭐 상승 여력이 있음 뭐 이러면서 앉아가지고 저희한테 문자메시지가 계속 날라와요 왜 나는 카페를 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면서 업무 협약을 좀 맺었으면 좋겠다 자 그거 서로 작전하자는 얘기에요 서로 작전하자는 얘기거든요 자 제가 조금 아까 땡땡땡땡 해가지고 3628번호가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장중에는 전화를 안 받기 때문에 제가 문자를 드렸어요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자 코인 땡땡에 강 땡땡입니다 월 매출 예상 50억 예상되는 신규 플랫폼 사업에 대해서 논의하고저 연락드렸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앉아가지고 문자가 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작전 세력들하고 서로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카페에서 무료 추천하고 뒷돈 받는 애들이 한두 명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1년 정도 되셨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돈 벌려고 들어오신 건데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벌고 싶어 하시고 아 그건 누구나 다 똑같아요 마음은 마음은 다 똑같은 거니까 그건 뭐 나쁘다 나쁘다 좋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당연한 거예요 이 시장에 돈 벌려고 들어왔지 내 돈 잃으려고 들어온 사람들 하나도 없거든요 자 그랬을 때 성공하려고 하는 확률 실패할 확률 그걸 공정하고 냉정하게 딱 판단을 해서 아 내가 이 시장에서 꾸준하게 돈을 벌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부터 먼저 파악하시고 내 돈을 지키는 쪽으로 하시고 그렇게 해서 시간만 조금 뒤로 딜레이하고 아니면 시간도 딜레이할 시간도 없고 그냥 걸어가면서 배우는 것도 있지 않냐라고 판단이 들면 믿음이 가는 사람하고 손을 잡고 인연을 맺으세요 그래야 물려도 뭔가 불안하지 않을 거 아니야